. 이야. 오, 감자 밥이야. 어휴. 어휴, 어휴. 여기서 만든 쌀. 여기, 여기 농사니까? 네, 삼시세끼 찰랑이다. 그, 그 논의 저희. 가족의 여름을 기념하면 멋있다. 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농사는 거기서 또 먹기, 우리가. 아, 감자 밥. 이야, 농사는. 삼시세끼 틀어서 찌고. 이야, 신난다. 우와. 아아. 아아. 하아. 해야죠. 언제 껴요 그러면. 언제 껴. 나중에 끼겠지, 언젠가 형원이. 아, 애굴 때라. 아닙니다. 집은 많이 고쳤지만, 밥상을 모자는 식으로, 자기. 자기 찾아, 자주. 여러 시간 할지. 아, 그럼. 이거 십자라고 그냥 계속 먹을래. 뭐 있으면. 민희 잘 넣어.